지금 여기서 딱딱하쇼 우리는 딱딱하쇼 얘들아 이거 종료받으니까 필요한 것 좀 발 좀 하자 바로 그럼 연출은 내가 할까? 오늘 판매부터 하는 건 어때? 저희 판매부터 하는 건 어때? 아 그래? 그럼 네가 자존서 오늘 밤까지 할래? 어어 밤에 서둑해 와우 오우 저희 판매부터 하는 건 어때? 모두들 네 이놈이 아주 멀다 기고 샀네 오우 네 네 네 네 오우 오우 네 네 네 네 내가 빛을 들어 가니 재료보는 화가 난 것 같은 조언들 알마의 목이 아프리까지 나도 말로 그한 걸 좋아해줘 모든 나라 소원인데 소원이도 같은 넌 변명인듯 변명 아닌 변명한 나 그의 모습이 푸는 건지 헷갈려 나도 열심히 한 건데 할 거 잊지 말고 오지 않는 너 나만 차별한 글씨를 대하는 너 열과제 해보는 나이 날 듣기 싫어서 매일 아침 너의 전화는 고구하고 울려대는 단체 또 밤이 무심하고 이번에 출발까지 끝나면 너를 나다니고 끝내자 넌 결국에는 이런 맨날 정말 맨날 하고 다 차는 바로 진짜 이제 못되나 타로박처럼 울지 말고 너가 쪼금했잖아 난 너를 바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한 발 빼지 말고 참여하라 너의 동기인 척 또 뒤를 부린 척 일어나는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궁금해지는 girl wor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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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ld 이기고 할 수 없는 노란도 아니 어쩌면 주방을 바라지져도 확실한 역할을 원하지만 너의 미성된 표정에 고개를 쪘지 난 나 좋아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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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아 나는게 나뿐이니 왜 탓을 해 내 입장도 내 입장 좀 내려놔 눈을 흔들어 뚱뚱해 보지만 나 하나가 될 수 있을수록 격붙겠어 이게 무슨 기원이야 앙컬리에서 이번 학기 끝나고 나면 할 거야 너의 목걸이를 너의 목걸이 너의 목걸이 이렇게 감사합니다.